오늘 김민재 선수가 바이린 위넨으로 이적한 다음에 제 생각에는 최고의 경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압도적인 수비력을 보여줬거든요. 일단 오늘 경기에서 레버쿠젠이 정말 만만치 않은 팀이에요. 이번 시즌에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고 공격력이 좋은 팀이거든요. 특히나 왼쪽에 있는 프린퐁, 호프만 이 두 선수가 측면 지역으로 돌아뛰고 그리고 최전방의 보니페이스가 수비 라인에서 상대 수비를 정말 체격 조건으로 괴롭혀주는 선수거든요. 그리고 비르츠도 있고 왼쪽에는 그리말도 이 5명의 선수가 워낙에 공격력이 좋아서 바이린 위넨의 수비가 분명히 라인을 올리면 위험할 법 했습니다. 그런데 김민재 그리고 옆에 있는 우파메카노 이 두 명의 선수가 진짜 괴물과 같은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완벽하게 레버쿠젠의 공격력을 틀어막았거든요. 레버쿠젠이 이 프린퐁 자리에서 스피드를 활용을 하려고 했어요. 초반에.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프린퐁이 스피드가 좋다 보니까 바이린 위넨이 라인을 올리면 프린퐁을 조금 더 높게 올려서 이 알폰소 데이비스가 올라오는 뒷공간 이 뒷공간을 좀 노려보려고 했었죠. 그래서 사실상 그리말도가 약간 내려가면서 포백처럼 되고 프린퐁이 조금 더 올라가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프린퐁이 이 오른쪽 공간을 계속 공략하려고 했는데 김민재가 이 공간을 완전히 커버를 했고요. 그리고 레버쿠젠의 이제 두 번째 공격 패턴은 이 보니페이스죠. 후방에서 피지컬이 좋은 보니페이스에게 한 번에 전달하는 패스가 레버쿠젠의 가장 중요한 공격 패턴이거든요. 그런데 보니페이스가 볼을 받을 때 우파메카노가 붙어있거나 아니면 김민재가 붙어서 보니페이스를 완전히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파메카노와 김민재의 호흡이 되게 좋은 게 김민재가 올라가서 보니페이스를 막으면 이때 우파메카노가 뒷공간을 커버하고 우파메카노가 올라가 있으면 김민재가 약간 뒷공간을 커버해주는 이러한 형태가 돼요. 너무나 이 커버 능력이 서로서로 호흡이 잘 맞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는 사실 레버쿠젠의 공격력도 좋고 사실상 바이예린미넨이 공격이 답답했기 때문에 역습을 많이 당하는 경기였습니다. 오늘 경기 기록을 보면요. 바이예린미넨이 레버쿠젠보다 골 기대값이 더 높아요. 왜 더 높느냐. 레버쿠젠이 역습하는 찬스가 많았는데 이 역습 찬스가 슈팅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있기 때문에 레버쿠젠이 이 오른쪽 측면 공간을 자주 쓰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도 호프만이 뛰어들어갈 때 호프만 쪽으로 패스가 들어가는데 이때 김민재가 바로 뛰어가면서 이 공간을 커버합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순간적으로 김민재가 뒤에 있고 프림퐁이 전방으로 뛰어나가면서 완전 측면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하거든요. 프림퐁이 측면 돌파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릴 때 어느샌가 김민재가 따라 들어와서 프림퐁의 크로스를 막아 세우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서도 김민재가 크로스를 차단하는 장면이었어요. 이 장면도 보시면 측면으로 프림퐁이 뛰어가고 아무래도 이 알폰소 데이비스가 조금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 알폰소 데이비스의 뒷공간 그 뒷공간을 계속 프림퐁이 워낙에 빠른 선수라서 뛰어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뛰어들어가는 프림퐁에게 패스가 들어갈 때 어느샌가 김민재가 또 나타나서 프림퐁보다 빨리 뒷공간을 커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알폰소 데이비스만큼 빠른 이 프림퐁을 스피드에서 김민재가 절대 안 밀려요. 이 장면을 보시면요. 측면적으로 호프만이 돌아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약간 호프만 쪽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프림퐁이 오히려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이 가운데 쪽으로 비르츠의 환상적인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호프만이 김민재를 측면으로 끌어당겨놓고 김민재가 측면으로 끌려나가는 순간 프림퐁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완전히 김민재의 뒷공간을 노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김민재가 프림퐁과 호프만을 둘 다 마크해야 되는데 이때 프림퐁에게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김민재 선수가 일단 뛰어들어가죠. 그리고 프림퐁이 김민재보다 빠르게 뛰어갔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김민재가 정말 판단력이 좋은 게 약간 프림퐁보다 출발하는 속도가 늦었으니까 아예 안쪽으로 돌아뛰습니다. 그래서 프림퐁이 크로스를 올리는 순간 김민재가 따라가서 결국에는 프림퐁의 크로스를 또다시 막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게 사실은 김민재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엄청난 장면이다. 여기에 더해서 앞쪽에 있는 보니페이스 보니페이스가 정말 오시맨만큼 덩치가 좋고 힘이 강한 선수예요. 이 나이지레아 선수들이 힘이 정말 좋거든요. 그런데 오늘 김민재와 플러스 우파메카노 이 두 명의 선수가 보니페이스를 힘으로 압도했습니다. 레버쿠젠이 평소에는 앞쪽에 있는 보니페이스에게 한 번에 패스를 뿌려줘도 여기서 볼을 소유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상대가 김민재였어요. 그래서 김민재가 보니페이스와 함께 싸워주고 여기서 김민재가 보니페이스와의 경합을 이기고 볼을 따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김민재가 올라가니까 우파메카노가 김민재 쪽으로 내려와줍니다.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게 반대로 우파메카노가 이렇게 올라가서 상대 공격수랑 싸울 때는 김민재가 반대로 뒤로 뛰어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최근 들어서 경기를 많이 같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흡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선수가 스피드도 좋고 몸싸움도 좋고 워낙에 두 선수가 괴물적인 피지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두 선수의 호흡이 정말 잘 맞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경기를 보면 레버쿠젠이 훨씬 더 좋은 찬스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슈팅까지를 가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파메카노와 김민재 앞에서 아예 공격 자체가 안 되거든요. 물론 이제 오늘 골대도 맞추는 장면도 있었고 했지만 레버쿠젠의 득점이 프리킥, 페널티킥 이 두 개의 득점이 나왔죠. 온플레이 상황에는 우파메카노와 김민재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세요. 보니페이스가 볼을 받으러 내려오고 있는데 그 순간 김민재가 일단 보니페이스보다 약간 앞쪽으로 움직이죠. 이거 나폴리에서 많이 했던 거잖아요. 볼이 떨어지는 위치를 이미 김민재가 자리를 잡고 상대 공격수가 힘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김민재가 먼저 앞으로 나와서 볼을 끊어낸다. 이게 되니까 계속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레버쿠젠이 후방에서 전방으로 패스를 찔러주는데 전방에서 공격수가 볼을 받는 순간 김민재가 순간적으로 앞으로 나와서 이 패스를 끊어버립니다. 정말 이 예측력과 이 볼이 떨어지는 위치를 정말 포착을 잘해요. 보니페이스가 체격조건도 좋고 제공권도 좋고 한 선수지만 아예 몸싸움을 하기도 전에 김민재가 앞에서 끊어버리고 볼이 떨어질 위치를 먼저 선점을 해서 보니페이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레버쿠젠이 앞쪽에 있는 보니페이스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보니페이스가 여기서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몸싸움을 하러 달려드니까 볼을 잡지 않고 원터치로 호프만에게 내줘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호프만이 볼을 잡아서 뒤로 뛰어들어가는 보니페이스에게 패스를 찔러주죠. 근데 이거를 김민재가 순간적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보니페이스보다 훨씬 더 스피드도 빠르죠. 그래서 뛰어들어가는 보니페이스에게 패스가 들어갔는데 김민재가 이미 그 앞에서 패스를 끊어버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이 장면도 김민재 선수의 일단 압도적인 스피드 플러스 예측력까지 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이 장면 보세요. 바이린 미넨에 수비형 미드필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파메카노가 수비라인 앞공간을 커버하려고 뛰어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서 보니페이스가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죠. 그래서 패스가 심지어 보니페이스에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김민재가 이 위기 상황을 파악하고 빨리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거든요. 이건 우파메카노가 성급하게 올라오다가 보니페이스를 놓친 장면이죠. 근데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보니페이스가 완벽한 득점 찬스가 나왔는데 김민재가 그 앞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보니페이스의 슈팅을 블락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게 김민재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장면이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보니페이스가 뛰어들어가고 우파메카노가 보니페이스랑 싸우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뛰어들어가는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갔죠. 근데 우파메카노가 보니페이스를 대부분 잘 막았는데 한두 번씩 보니페이스에게 뚫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도 보니페이스가 우파메카노를 제치고 완벽하게 득점 찬스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또 옆에 있던 김민재가 우파메카노가 뚫리자마자 그거를 보고 바로 보니페이스를 막으러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보니페이스가 또 슈팅을 하는데 근데 김민재가 보니페이스의 동작을 예측하고 보니페이스가 슈팅을 할 수 있을 만한 공간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도 보니페이스의 슈팅을 김민재가 블락해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김민재 선수는 수비 위치 선정의 인작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오늘 경기 장면들을 보시면요. 몸싸움을 하기 전에 김민재가 앞으로 나가서 그냥 막아버리고 그리고 슈팅 찬스가 나왔을 때 슈팅할 수 있는 공간으로 김민재가 이미 움직여서 서 있으니까 블락을 해버리고 공간이 났을 때 김민재가 미리 선점을 해서 커버를 해버리고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보니페이스가 경기 중간에 짜증을 내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죠. 보니페이스가 볼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미 김민재가 이 앞으로 돌아서 나와서 떨어지는 볼을 미리 그냥 끊어버리거든요. 이게 사실은 김민재가 위치 선정이 월드클래스다 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바로 이 장면에서 나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더해서 수비 앞공간을 커버한다. 이것도 오늘 김민재가 완벽하게 수행을 했거든요. 수비라인 앞공간이 비어있죠. 그리고 레버쿠젠이 이 앞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요. 근데 김민재가 뒤에 있다가 앞공간으로 패스가 들어오니까 자신이 올라가서 이 패스를 끊어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비를 하니까 사실은 김민재를 믿고 바이린미넨이 그냥 라인을 올려도 돼요. 뒷공간 커버도 하죠. 심지어 우파메카노가 약간 실수가 나오는 것도 김민재가 커버를 해주죠. 수비라인 앞공간에 공간이 나와도 김민재가 앞으로 나가서 커버를 하죠. 여러 측면을 생각해봤을 때 오늘 김민재의 수비는 완벽 그 자체였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전만전에는 프림퐁이나 호프만 이쪽에서 공격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너무나 김민재가 완벽하게 수비를 하니까 후반전에 호프만의 위치를 바꿨습니다. 김민재가 없는 쪽에서 공격을 하게 만들었어요. 실제로 레버쿠젠의 공격이 전반전에는 오른쪽에서 많이 진행되다가 김민재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니까 왼쪽에서 후반전에는 대부분의 공격이 전개가 됐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김민재의 수비가 완벽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투엘 감독이 김민재의 패스 능력을 활용하려는 장면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어떤 거냐면 오늘 경기는 그동안의 경기와 다르게 미드필더 라인을 다르게 배치했거든요. 김민재 앞에 키미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파메카노 앞에 고레츠카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 경기는 이 둘의 자리를 바꿨어요. 그래서 고레츠카가 김민재 앞에 있고 키미이가 우파메카노 앞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빌드업을 전개할 때 키미이가 약간 내려와주고요. 이때 고레츠카가 약간 올라가줍니다. 그리고 밀러가 약간 또 내려와줘요. 그리고 여기서 우파메카노가 약간 올라가주거든요. 이러면서 김민재가 가장 뒤에 있어요. 이렇게 되면 김민재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앞쪽에 있는 키미이한테도 줄 수 있죠. 오른쪽에 있는 우파메카노한테 줄 수 있죠. 왼쪽에 있는 알폰수 데이비스나 고레츠카한테도 줄 수 있죠. 그리고 앞쪽으로 내려오는 밀러한테도 줄 수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가장 후방에 있을 때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루트가 정말 다양하게 생겨나요. 일단 김민재 선수의 뒷공간 커버 능력을 믿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우파메카노가 김민재보다 어쨌든 올라가서 조금 더 패스를 잘 찔러줄 수 있는 선수니까 공격적인 패스는 우파메카노를 믿으면서 약간 우파메카노를 올리고 그리고 이제 고레츠카를 약간 배치를 왼쪽으로 하면서 김민재가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경기 기록을 보면요. 경기 전체에서 가장 많은 패스를 기록한 선수가 101번 김민재였고요. 가장 패스 성공의 수가 많았던 선수가 92회 김민재였습니다. 두 번째로 패스의 수가 많았던 우파메카노 78회보다 거의 20개가 많죠. 이게 정말로 압도적인 패스의 수를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재를 앞쪽에서 김민재 선수가 플레이메이킹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김민재를 가장 후방에 두면서 김민재를 시작으로 패스를 시작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투엘 감독이 계속 사실은 김민재 선수가 약간 기본적인 패스미스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그 패스미스를 줄여주기 위해서 여기서 약간 보완을 해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의 패스 성공률 다시 우리가 나폴리에서 알았던 김민재의 패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장면을 몇 장면 보여드릴 텐데 이게 오늘 빌드업 패턴이었거든요. 김민재 선수가 일단 가장 후방에 위치하고요. 이때 우파메카노가 약간 올라갑니다. 그리고 김민재 앞에 우파메카노도 있고 키미히도 있고 고레츠카 알폰수 데이비스 정말 많은 선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가 볼을 가졌을 때 이 선수들한테 패스를 공급할 수 있는 루트가 일단 많아진 거예요. 이 장면도 보시면 똑같죠. 김민재가 가장 후방에 있고 약간 우파메카노가 올라가 있고 고레츠카 키미히. 그러니까 김민재가 만약에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세 군데로 패스를 나눠서 보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오늘 경기 보시면 김민재를 중심으로 투엘 감독이 빌드업을 시작하고 싶어하는구나. 이게 느껴졌던 경기였고요. 그리고 김민재가 그냥 가만히 후방에만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모든 선수가 압박을 당하고 있을 때 김민재가 볼을 끌고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김민재가 볼을 잡았을 때 앞쪽에 있는 선수가 이미 압박을 당하고 있고 왼쪽에 있는 알폰수 데이비스도 압박을 당하고 있으니까 본인 앞에 공간이 생기는 순간 자기가 직접 볼을 끌고 올라오죠. 이게 또 김민재의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김민재가 또 볼을 끌고 올라오면서 탈압박을 하는 장면. 이 장면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 장면은 김민재가 가장 후방에 있으니까 일단 압박을 잘 안 받아요. 비교적. 그러다 보니까 레버쿠젠이 순간적으로 김민재를 압박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볼을 잡자마자 앞쪽으로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한 번의 롱패스를 찔러줍니다. 근데 이 롱패스가 치명적이죠. 뛰어들어가는 그나부리에게 한 번의 이 패스가 절묘하게 떨어지면서 상대 수비 라인을 그냥 무너뜨려 버리고요. 이게 프리시즌의 리버풀전하고 똑같은 장면이죠. 그나부리의 침투, 김민재의 패스. 사실 여기서 그나부리가 마무리를 해줬어야 됐는데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못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김민재가 수비 말할 것도 없고 물론 이제 한두 번 정도 보니페이스에게 뚫리는 장면이나 이런 게 있었지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찔러주는 패스까지 너무나 잘하고.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김민재가 이제 득점이 4골이나 나왔기 때문에 공격수가 MOM을 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 오늘 경기에서 자신의 역할을 오늘 경기에 나왔던 모든 선수들 중에서 가장 잘했던 선수가 김민재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초반에 김민재 선수가 바이린 미넨에 적응을 하는 것도 있었고 팀에 녹아드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실수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나폴리에서 봤던 발롱도르 30인 안에 들어가는 김민재의 활약이 명확하게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김민재의 그런 걱정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할 필요 자체가 없을 정도로 다시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